피카의 줌마스타일 저는 피카의 줌마스타일의 쇼머리잖아요 그래서 피카의 13, 17, 19로 롱 아이롱으로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골든 포인트 수분 조절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은 웨이브가 조금 강해야 돼요 그래서 13mm 더블 뿌리를 살립니다 더블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 13mm로 하고 17mm에요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그냥 속성이에요 빼지 마시고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그대로 릿지 있는 데를 잡아 주신 다음에 빛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첫뜸 없이 와인딩 끝이 다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간 끝뜸을 들이신 다음에 이렇게 펼치시고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피카는 봉이 길어요 봉이 길기 때문에 길게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13mm입니다 13mm로 그대로 한번 뿌리를 살려 주시는 거예요 자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슬라이스도 길게 떠주세요 이 상태에서 17mm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뜸 다섯 끝뜸 다 들어갔죠 끝뜸 중요해요 줌마 스타일 어만들 따라 하시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축파트입니다 자 우측 파트 우측 파트 자 우리 고객님은 그렇게 큰 그 뽀글뽀글한 웨이브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위에 부분은 17mm로 와인딩을 했고요 사이드 부분에는 양쪽 사이드 부분에는 19mm로 할 거예요 자 19mm 피카는 봉이 길니까 어떻게 해요 길게 슬라이스를 뜨셔서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자 벌써 끝이 다 들어갔죠 네 피카로 원권 아이롱으로 해서 어 줌마 스타일도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요렇게 해서 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자 보세요 19mm입니다 자 수분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싹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빠르죠 너무 쉽고 네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 17mm입니다 머리 기장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겠죠 17mm로 자 어머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한 바퀴 돌리니까 벌써 자 이 상태에서 네 조금 뜸 들였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그리고 수분 건조하기 위해서 네 제가 폴리를 뿌렸어요 피오 그러니까 폴리에요 폴리를 뿌려서 컬도 강화력도 생기고 또 수분 조절도 돼요 자 슬라이스 길게 떠 주시고요 좌측 파트 잡으신 다음에 네 자 19mm입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수분 건조 그 다음에 빗을 딱 대신 다음에 네 중마 스타일도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네 자 한 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9mm로 제가 또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19mm 자 쉽게 쉽게 하세요 피카의 롱 아이롱 가지고 원장님 30분을 와인딩 하네 1시간을 와인딩 하네 이러면 네 손님 고객님도 지루해 하고 저도 힘들고 근데 이렇게 하시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와인딩이 끝나요 네 자 17mm입니다 17mm 가지고 그냥 네 우리가 아이롱 펌이 예쁜 거는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피카의 롱 아이롱 가지고 또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10분에서 15분만 어때요 연화 보신다면 쉽게 끝날 수 있겠죠 자 벌써 다 끝났어요 백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다 순서가 있어요 줌마 스타일에서는 어 가장 많이 볼륨을 살려 줘야 될 부분을 먼저 와인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자연스럽게 빼 줄 거니까 맨 마지막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파트 자 머만두리 팁을 드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컬 강화력 수분이 이제 건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컬 강화제인 폴리를 이렇게 살짝 분사해 주세요 수분 조절도 되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컬도 강하게 나오고 이 부분부터는 너무 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네 연화 잘 봐야 된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연화도 제가 머만두리 쉽게 가르쳐 드려요 미친연화라고 그래서 pH 9.5짜리를 가지고 네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화 보시고 와인딩 하시면 되겠어요 연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매니큐어도 주기적으로 하시고 또 염색도 하시고 또 열펌도 계속해서 해오지만 머리 손상 없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와인딩 네 줌마 스타일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쉽게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 와인딩 하면서 어 제가 한번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부분에 우리 줌마 스타일은 여기가 보톡스 같이 이렇게 폭 튀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7mm로 와인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19mm로 와인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 피카의 우리 줌마 스타일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커트라인에서는 커트선이에요 근데 여기를 뽀글뽀글 말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펌처럼 예 더 올드해 보여요 좀 더 영하게 좀 더 머리를 그러니까 볼륨을 주고 어느 부분은 다운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는 저는 그냥 볼륨 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네 요렇게 해서 중화하고 마무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하고 어 완전히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올로만 제가 마무리 했어요 어때요 굉장히 편안하게 나오죠 네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완전 드라이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세히 보이시면 이런 헤이스라인이나 네이프 커트라인 쪽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뽑아주고 이 부분만 제가 강하게 컬을 넣었어요 자 17mm도 이렇게 잘 나와요 연화만 잘 본다면 pH 9.5짜리 미친연화로 해서 파워소프닝 연화로 해서 하신다면 줌마 스타일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완전히 드라이로 건조했어요 어때요 펌 예쁘죠 네 아름답습니다 네 저는 아이롱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롱펌의 매력은 네 한 듯 안 한 듯 하면서 어때요 여기는 굉장히 볼륨감이 많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어때요 다운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사진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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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